네 광명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부착된 힘줄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힘줄에 힘을 가하는 어떤 운동을 할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팔꿈피 펴기는 주로는 이 힘줄보다는 다른 주변 힘줄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러한 운동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러한 운동은 제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.